내가 시작하라 할게 지금 하는거 했어? 벌써?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찍은 내 성경 지금 펴놓거든요 성경이 이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한국말 영어 전부 합해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마지막 오늘 36 오늘 36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36장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찾아 놓고 마지막 거 35장이에요 이렇게 36장 이제 오늘 거는 격대하 이거 한 다음에 요거를 또 닫고 여기 보세요 이거 그러면은 사진 짠 네 사진이 썸네일 사진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거에요 어디 나 봐봐 사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으면 그냥 가고 맘에 안들면 이렇게 한번 써요 네 잘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틀어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거를 잠깐 찍어주고 한 30분 있으면 끝납니다 여기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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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와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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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이거 세팅을 이렇게 꽃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꽃을 서포트 해주신 걸 항상 감사하고 찍었고 지금 예 시작하기 바로 전에 녹화 바로 전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답니다 세라 연결놓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제 세팅입니다 항상 했던 거의 한 700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영어 korean and english 바이블 리딩은 the whole 바이블 i read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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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주세요 어제가 35장 네 읽는 거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소리를 줄여야되니까 소리를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큐 합니다 보세요 이거를 고 라이브 하면은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쪽으로 좀 와서.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Hello, it's me Hana. I've wrote the King James Bible, Korean and English, the last chapter and verse from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Second Chronicles, chapter 36. Yes, so that's why, 여기서 우리 신랑이 와서 이거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를 찍고 그렇게 보고. 네, 안녕하세요 해요. 마지막 장. 한국말 영어 두 개 다 완독, 통독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영어, 한글, 완전 통독을 컴퓨터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오늘 아주 완독하는, 아주 뜻깊은 기념적인 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화로 한번 카톡으로 연결해서 시편을 이제 읽고 싶어요. 만약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마침 오늘 비가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한 30분 내지 40분이면 읽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시편 한 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3매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는 제가 어떻게 찍고 있나를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오늘 사실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저를 이제 잘 끝났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줘서 고맙고요. 다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고. 저 첼로가 항상 뒷배경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있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저 뒤에 그 날개방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가고 나서 첼로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첼로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목소리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지만 가사를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은 뭐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샤워하고 뭐 빨래 좀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요. 그래서 안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그냥 시작해보니까 아직 서투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 하나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2분 썼네요. 4분 썼네요. 5분 썼네요.